제2의 유망주를 발굴하겠다 이게 뭐 김민재를 대체하겠다는 건지 그런 선수들의 보금가는 우리가 보석을 찾을 수 있는 선수를 찾았어 이런 선수가 있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거죠 임대 와서 등록이 돼 있지 지금 1군 경기에 뛰는 선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1군에 뛰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가 김민재 대체 못해요 못해요 지금 김민재 선수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또 오늘 우루가이 평가전을 하루 앞둔 오늘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적설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니까 외부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불편하고 적응 안 되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적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본인이 좀 선을 그어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참스라든지 중요한 경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좀 집중하고 싶다고 또 선을 그었고 오늘 기자회견 앞뒀습니다 이제 우루가이와 평가전을 앞두고 이제 여러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기면 발베르데를 그게 환하게 하는 거다 이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적설 관련해서는 계속 좀 선을 그고 있고요 이기는 게 복수하는 거다 이기는 게 복수하는 거다 말 잘하더라고 이런 가운데 뭐 나폴리 지역지 같아요 아래 나폴리 나폴리가 제2의 유망주를 좀 발굴하겠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할 기회 때마다 지난번도 한 번 그 얘기를 했었고 이적설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 워낙 뭐 사실 김민재 선수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 이적시장이 열려도 끝나도 김민재 선수는 세계의 일주를 하죠 모든 클럽들을 한 번씩 다 가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썸네일을 통해서 딱 갔다 오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나 혹은 집중하기 어려우잖아요 지금 나폴리 막 집중해야 되는데 뭐 맨 유로 가네 어디로 가네 이러면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김민재 선수의 커리어 스탭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즌 그러니까 터키 가서 한 시즌만에 나폴리 가고 나폴리에서 한 시즌만에 최고의 모습이 되니까 사실 이러면 어디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런 보도는 이탈리아 현지 보도나 잉글랜드나 유럽도 못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뛰어난 선수를 누가 데려갈 것 같아 누가 어떻게 연결돼 이런 건 사람들의 관심사죠 스포츠는 결국 대중들이 대중의 관심사거든요 대중의 이슈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끊임없이 자기 그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선수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해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을 그어야 돼요 한 번쯤은 필요해요 이거 한번 외국 선수들도 보세요 막 그 팀이 중요한 시즈를 막 보내고 있어 우승에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들도 인터뷰하다가 이적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? 그랬더니 저는 이적설에서 아는 게 전혀 없고 오로지 현재 이 팀에 집중을 할 뿐입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속팀의 우승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폴리 팬들도 나폴리의 동료들도 나폴리 구단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한 한 번의 끊어줌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그게 좀 필요해 보이고 아니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그 저 지역지에서 네 아니 제2의 뭐 아하 어 유망주를 발굴하겠다 이게 뭐 김민재를 대체하겠다는 건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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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지에서 나온 게 제2의 김민재 리스트가 나왔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던데 그게 아니고 나폴리가 이번 시즌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야 이런 선수 어디서 찾아왔어? 이러면 가잖아요 가성비 어 크비처 어디서 찾아온 거야? 네네 김민재 어디서 찾아온 거야? 그래서 난리가 난 거잖아 와 그래가지고 33년만에 지금 어? 리그 우승 막 좀 앞두고 있는 거야? 네 도대체 니네 스카우트 시스템은 뭐니? 막 이렇게 이제 관심사도 많으니까 아 이제 나폴리는 어 우리가 다 있지 이런 게 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제 흡이차나 김민재를 찾았던 것처럼 아주 어리고 가성비 뛰어난 선수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라고 하는 리스트야 그러니까 콕 집어서 김민재를 대체할 센터백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어 난 그렇게 알고 있었네 그러한 선수들의 복음과는 우리가 보석을 찾을 수 있는 선수를 찾았어 이런 선수가 있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거죠 음 난 김민재 대체자를 못 찾는다고 아니요 그래서 나 그 이적서리랑 연관되는 줄 알았죠 아하 이제 명단 보면 약해요 아 맞아 나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흡이차도 나폴리가 그냥 막 영입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봤어요 러시아 갔을 때부터 지켜봤고 권인범이 동료로 뛸 때부터 그리고 이제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 조지아에서 뛰고 있었으니까 영입이 쉬웠던 건데 계속 지켜보았던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선수를 아무래도 이제 나폴리 정도의 팀이면 네 전 세계에 스카우터를 파견해서 리스트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제 그 리스트가 있다 음 어 그런 리스트가 있다 가성비가 좋은 리스트를 늘 나폴리는 가지고 있다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덴마크리그의 호르센스라고 하는 팀의 스무살 간비아 국적 수비수 아라기셋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친구 지금 원래는 간비아 리그의 소속인데 임대 와서 등록이 돼 있지 지금 1군 경기에 뛰는 선수 네네네 아니에요 1군에 뛰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가 김민재 대체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해요 지금 그 다음에 벨기에 리그 질터 바레헴이라고 띄우는 19살의 세네갈 미드필더예요 파페디오비스 친구는 미드필더예요 김민재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 센터백이 아니네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지금 거기서 딱 닥주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프랑스 매치에서 뛰고는 세네갈 18살 짜리 윙어 파페디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1군이 아니거나 지금 뭐 이렇게 임대를 해왔거나 그런데 아 이 친구가 좀 보석인데 라고 하는 디스터비예요 아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겠네 그러니까 나폴리가 그만큼 이번에 재미를 받고 김민재와 흡이차로 이런 선수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폴리의 스카우팅 시스템이 참 정확해요 그러니까 재사우잖아 지금까지 실패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가장 가성비가 안 좋았던 영입이 로사노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들이면 오히려 안 되고 가성비 김민재 흡이차 이런 안기사 이런 선수들이 잘 됩니다 적게 들이는데 포텔은 또 엄청 터지고 일 잘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토트넘과 사실 살짝 묶어서 볼 수 있어요 토트넘이 이번에 결국 콘테 감독이 경질을 내서 떠났는데 콘테 감독이 예를 들면 브라이언 힐과 관련해서 굉장히 한번 세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 네 도대체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토트넘이 아니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랬다는 거지 봐라 아니 이 프리미어리그를 몰라?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강하고 공격과 수비 전환이 빠른데 힐은 기술이 좋은 선수지 프리미어리그 뛸 수 없는 선수야 근데 도대체 누가 영입한 거야? 이렇게 막 극대노를 했다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나폴리는 선수들을 자기의 리그에 맞는 또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사실 나폴리도 레비와 비슷하게 선수를 잘 파고 사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인데 잘하잖아 하는 걸 좀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비교된다는 거죠